오늘 영웅시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흥분되는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임영웅의 올해입니다 2023년 아이미어로 전국투어 콘서트의 티저 영상이 공개돼서 이제 조만간 전국투어 콘서트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런 티저 영상이 공개돼서요 지금 임영웅 팬덤인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들의 반응이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용광로보다 더 뜨겁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정도로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 흥분하고 있다 설레이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오늘입니다 8월 29일 화요일 오전 8시에 이렇게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제목은 뭐냐면요 2023년 아이미어로 투어 티저에요 지금 이 장면은 티저 영상의 한 장면인데 이 티저 영상 때문에 지금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다 너무너무 흥분하고 있다 너무너무 설레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된 지 8시간 만에요 조회수가 무려 16만 뷰를 찍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16만 뷰를 찍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8시간 전에 이렇게 업로드가 됐는데 조회수가 16만이고요 댓글이 무려 6346개에요 댓글이 엄청납니다 이게 뜨겁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댓글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동스럽다 이명 자랑스럽다 신나고 행복한 하루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인데 너무너무 반갑다 콘서트 초대박나라 라고 이렇게 이런 반응 이런 댓글이 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반응이요 이 댓글을 썼다면은 이거 중에 하나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웅장하고 멋진 티저 영상 눈이 부시다 가슴이 설레인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설레입니다라는 이런 댓글도 써요 이게 요약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 안에 이제 6346개의 댓글이 있는 거예요 이명웅은 나의 우주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의 삶의 활력소이자 기쁨인 이명웅 최고다 행복하다 이런 댓글을 쓰고 있어서 팬들의 반응이 가히 용광로처럼 뜨겁고 용광로보다 더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올가수 이명웅님 멋진 영상 감동입니다 국민가수 이명웅 웅장한 콘서트 모습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국민대세 가수님 드디어 정규 이집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네요 하루빨리 멋진 이명웅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권행입니다 멋진 이명웅님 너무 신나고 행복합니다 이명웅 국민가수 콘서트 멋진 영상 대박입니다 축하해요 이명웅 최고의 국민가수 콘서트 티저 영상 대박입니다 많이 기다립니다 이명웅 너무 반갑습니다 우주와 영웅님의 교집합은 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반가운 소식 많이 기다렸어요 멋진 가수 이명웅 가까이서 보기를 기다리며 응원합니다 이명웅 최고의 가수님 멋진 선물에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많이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전국토 콘서트 초대박 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별빛같이 빛나는 영웅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가을 콘서트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습니다 엄청납니다 6천몇개가 달려있어요 자 볼게요 자 울령웅님 글로벌 가수 국민가수 이명웅 최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가슴이 마구마구 뛰네요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웅장한 티저 영상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울 최고 가수 이명웅님 기다림의 선물로 최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고요 이명웅 더욱 빛나는 우리 가수 콘서트 기대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멋진 영상 최고입니다 국민가수 이명웅 반가운 소식 가슴이 설레입니다 엄청납니다 뜨겁습니다 이명 콘서트 소식에 행복 가득합니다 이렇게 이명웅의 콘서트 소식이요 영웅시대 회원 그리고 이명 팬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흥분을 주고 있다 이게 이명웅을 향한 팬들의 마음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영웅시대 회원 이명웅 팬 여러분들은요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 힐링이 되고 행복하고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행복한 아침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명웅 소식 너무너무 반가워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짱 하고 전국투어와 관련한 티저 영상이 공개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슴이 떨린대요 감사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행복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이 소름이 돋고 너무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댓글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특이한 댓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명웅님의 멋진 영상 마치 우주 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 최고 보고 또 봅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서 이번에 2023의 전국투어 콘서트도요 전 대박이 예고되고 있어요 초대박이 예고되고 있고요 전국이 또다시 하늘빛 물결로 물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티저 영상의 반응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게 아니고요 거의 확실하다 전국이 하늘빛으로 물들고요 콘서트는 초대박이 예견되고 있다 아니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이요 난리 납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이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개의 이렇게 단어로 요약됐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에요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다 흥분된다 가슴이 콩탁콩탁 뛰네요 라고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네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네요 이런 댓글이 지금 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설레이네요 라고 이렇게 이런 비슷비슷해요 이게 팬들의 반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개 정도의 반응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명웅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국 더 콘서트와 관련한 티저 영상을 이렇게 공개를 해서 지금 화제와 관심이 폭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잠깐 자 이렇습니다 아 이렇습니다 티저 영상이요 남달라요 아 이런 멋지고 웅장한 티저 영상은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티저 영상서부터 이명웅 팬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흥분하게 하고 있다 기다리게 하고 있다 설레이게 하고 있다 심장을 쿵쿵 뛰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let's shake them 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